나비처럼 날기만 해, 응? 도망가. 나 체력이 없어. 싸우면 진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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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무슨 일이야? 너는 왜 맨날 싸우다 도망가냐고! 드디어 온 건가? 보급이 있다는 것. 그것은 앞에 강력한 놈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다. 나기보단 다구리였네? 그냥? 후오오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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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또 와? 우와아! 저거구나! 아씨... 안 보여어. 다가가! 배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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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오케오케오케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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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퐁 후우 뛰어 그렇지 야 이걸 여기서 함성까지 잡으라고? 아니 근데 개노무한데? 왜 이렇게 잡아 이걸 음 뭐야 이 아 누구? 노답 설마 잠몸부터 싸우는거 아니지? 그럼 진짜 맛없다 아 진짜 에바야 죽어 오케이 오케이 저기있다 저기있다 미리 쏴버려 가자 도착했습니다 그렇지? 정말 좋아 이탈하래? 아니 전투에 집중해서 못봤지 아니 저한테 저한테 집중하고 있는데 저걸 어떻게봐 여기부터다. 좋아, 좋은 판단이지? 그래, 그래. 됐어, 됐어. 이제 어떻게 할까? 도망가? 이탈하는 중. 이탈하는 중입니다. 오, 죽는 줄. 이탈 성공. 와, 개노잼 끝. 아, 안개 제어 정치를 전부 정지하라. 뭐 이딴 미션을 만들었어. 아, 길치한테 너무 험난한 미션이에요. 맞고 싸우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한마리만 더. 보이소. 어디갔니? 여기요. 계시나요? 으아아아아아악! 와, 놀래라. 됐다. 봉쇄기구야, 이쪽으로. 응? 뭐지 이거? 오, 오. 응? 응? 가자. 베어버리고. 안돼, 나 조준당한다. 아니, 잡목들아. 건들지 말라고. 건들지 말라고. 이거 건드려. 쫓아가, 쫓아가, 쫓아가. 그렇지. 붕. 한대도. 멋있게. 피하면서. 그렇지. 가자. 드리데이. 원, 투. 오케이. 쉽다, 쉬워. 고마워. 뭐 해야돼? 다 해야돼? 오케이. 아니었네. 아, 원래는 쟤네들 해킹하면 도와주는 거야? 아, 그래? 나 혼자 싸운 거야? 전혀 몰랐네? 흐흐흐. 아니. 고. 미션까지다. 그다스락부터 해결사. 바로 싸워? 아니, 너무 뜬금없잖아. 아니, 잠깐만. 우와아! 그래. 발. 어우, 정면 어떻게 노리냐? 미리 저 위치로 가야되나? 아, 옆면으로 그냥 바꾸는 거 보소. 아. 스읍. 야. 저거 어떻게 뚫어. 으흠. 어떻게 뚫어. 계멸바다. 자꾸 몸 옆으로 틀으니까 때릴 수가 없는데? 오머,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나 죽었어. 와아. 존나 세. 아니, 뭐 할 수 없게 그냥 죽어버리네? 아 제발 정면을 봐주세요 오 나이스다 정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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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치겠네 진짜 그렇지 좋아 잡자 점프 한번 해주고 쫓아가서 옆으로 간만 오니가 점프 지금이야 야 억울해 나이스 정면 그렇지 완 끝 역시 경량형에게 한계란 없다 세레모니 에이씨 에이씨 두 대 와버렸는데 응? 나의 동료? 왔는가? 러스티 러스티 좋았구나 외롭지 않게 싸울 수 있겠어 오 얘부터 잡자 오에잉 잠깐만 오에잉 저 죽어요 저 죽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세 도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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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리얼레이븐. 오, 멋있다. 와, 대사바. 좀 멋있네. 너 좀 세냐? 어떤지 모르겠네. 세겠지, 뭐. 진짠데. 아, 야! 와, 개선덕네, 들어오지. 이렇게 하는 거냐? 와! 아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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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오케이. 피하고, 그렇지, 지금. 아, 이거 죽이! 죽이 별로야, 아까. 저거. 지금! 좋아요. 라이더킥! 아, 폭발 진짜. 너도 맞아. 왓! 체력이 없어. 와! 쏘고, 쏘고, 쏘고. 라이더킥, 터쳤죠? 야야야! 얼마 안 남았는데? 좀 안전하게 해야겠다. 그렇지. 아, 왜, 왜, 이게 왜 안 맞어? 개오굴하네. 샷건. 샷건 한 대만 더 때리면 끝난다. 샷건! 그렇지! 굿잡. 오케이, 오케이. 뭐가 나온 거야, 이거. 어깨는 뭐야. 오지네. 가자, 얘들아. 바로 시작이야? 어허. 여기 어디예요? 여기 터널에 들어왔어요. 내장 확인. 오, 뭐야? 이거 뭔보스야? 도대체. 아니, 뭐 어려운 건 돌지치고 난해한데? 아, 이거 앞면에다가 박아야 되는구나, 이거. 야야,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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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마! 왓! 아, 어, 안요약. 쉴드를 까야 될 것 같은데... 위치를.. 우와아아아! 아니, 저기 가... 으어어어! 으어어어! 으어어어!! 으어어, 설국열차! 적응 안되네. 지금 여기다. 고장 났니? 오케이. 이때 좀 스턴이 걸러야 되는 거 아니야? 뭐, 때릴 틈을 줘야 될 거 아니야! 너 고장 났잖아. 어, 뭔다. 놓치지 않겠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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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때 때리는거구나 쏠컴 쏠컴 시작건카 와 좋아 아 요런 느낌이구만 오 오케오케오케 아 좋아 좋아 아니다 R1 눌러서 자꾸 헷갈리는데 으악 뭐야 뭐야 갑자기 아 진짜 에바 치네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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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깨야 할지는 알겠는데 앞으로 지금 그렇지 오씨 뭐야 뭐야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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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이렇게 아 부속놀 그래 내려와 그래 와라 오케이 야야야야야야야야 터드라 터드라 오케이 자리자리잡아 자리잡아 1 2 폭발 굿 여기까지 오 2팬가 어 뒤로 빠질게요 네 빠졌어요 빠졌어요 어디 있느뇨 여기구나 오케이 오케이 온라인 컴온 아 좌이전할 줄이야 아 돌겠다 진짜 오케이 오우 이걸 우와 미친 이게 왜 죽어 와 이거 어렵다 한 번 더 내려오고 아 굴러 좀 가지마 내 쪽으로 좀 와라 아 이렇게 오면 내가 어떻게 잡아 아 아 아 아 놀래라 아 제 얘기를 위치가 아 아 다시 할래 시작 휘장아고 한 바퀴 더 한 바퀴 더 그렇지 여기서 이쪽 노렸다 아 얼굴 빨리도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옥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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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못 있니 큐룡이 왔어 됐다 어 쉣 어디야 위치는 여기 L1 R2 L2 태모 좋아 많이 때렸다 에너지 폭발하잖아 이제 빠지고 오케이 된다 우와 데미지 왜 안박혀 실드 왜 이렇게 안가 있는데 왓더 왓왓왓 어우 뻥 어 으아아아악 와 존나 어렵다 이거 된다 아 왜 굿마 나 살았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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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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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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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세번만 넘어트리면 이기는거 같은데 두번에서 꼭 힘드네 잠깐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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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좋아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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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자 나 살았다 오케이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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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펑 빅 데미지 못끄려 잘 친하게 빠져 두번에 이렇게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우와! 나 스크면 죽는다. 들어와라. 제길, 옆면으로 꺾는 거 보소. 오오... 아니 굿잡! 단발 성공 매그 놀라운 거 알아 좋아! 정확하다 지렸다 퓨즈 2m 형제 랠킹은 최대 출력! 기대된다! 바로 밑에서 나타나서 나 죽는거 아니지? 배우거나 됐다! 어려웠다 어려웠다 해치웠나는 안돼! 러스티 이놈아! 아유 이씨 너 때문에 죽을뻔 했잖아 해치웠나 해서 폭발하잖아 저 해치웠나 듣자마자 긴장 딱 돼가지고 아 이거 긴장 풀면 안된다 도망가야 한다 캬아 에어와 코랄 미션 아이스웜 격파를 클리어했다 그만 좀 해라 얘들아 야 나 죽어 아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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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요! 음원 좋아 로쿠니티 아가리만 털어 윌트 정말 좋아줘 고급자 오른쪽 아유 됐다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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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